이미 알다시피 정맥류는 순환불량의 결과로서 생기는 것이지만 때때로 혈액이 뭉친 것이 올바른 혈액 흐름을 완전히 방해하는 위험한 덩어리로 이어지기도 한다. 정맥혈 전증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다리 혈전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맥혈 전증이란? 이 간단한 용어는 종종 아주 무섭기도 하다. 심부정맥혈전증 줄여서 DBP. 이 질환의 원인은 언제나 체내 정맥에 있는 혈전이다. 보통 깊은 곳에 있으며 거의 항상 혈액순환이 가장 좋지 않은 곳, 종아리나 허벅지 등지에 위치해 있다. 가장 큰 위험은 덩어리가 빠져나와서 혈류를 따라 폐동맥으로 들어가서 순환을 막고 폐색전을 유발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위험이며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증상이 보통 50대나 60대인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젊은 여인들이 이것을 등한시에서는 안 되는 이유는 당신의 건강이 정맥류의 증상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혈전이나 혈전증은 그것이 다리나 허벅지의 위쪽에 위치해 있다면 빠 전화올 확률이 높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주기적인 검진이 아주 중요하며 만약 전문가들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우리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다리의 정맥혈전증 증상 의심할 만한 혈전의 증상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두 가지 종류의 정맥혈전증이 있다. 얕은 것과 깊은 것. 그 복잡성 때문에 더 큰 위험을 지니고 있다. 각각의 증상에 대하여 알아보자. 얕은 정맥혈전증 이 종류는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정맥이 커졌고 코드를 닮았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단단해지고 파란색이며 건드리면 통증이 있을 것이다. 찾기가 쉬우며 아주 고통스럽다. 이 주의는 때때로 뜨겁게 느껴지고 거의 참을 수 없는 압력이 특히 늦은 오후에 느껴질 것이다. 이런 종류의 혈전증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더욱 심. 악한 질병인 심부혈전증으로의 시작 단계인 것 외에도 정맥염이라 불리는 감염에 대해 상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부혈전증 불행하기도 얕은 혈전증이 심부혈전증으로 변하면 종종 알아내기가 힘들어진다. 하지만 다음 증상에 대해서 알아둬야 한다. 환부의 강한 압력의 느낌과 아주 알아보기 쉬우며 부어오른 정맥류 환부의 거의 참을 수 없는 느낌의 따뜻한 다리에서 사타구니까지 올라가는 쑤시는 느낌 다리가 만지면 단단하고 아주 딱딱하게 느껴진다. 피부가 파란색이나 아주 창백해진다면 아주 주의해야 한다. 이 증상은 동맥혈이 다리로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정맥혈전증을 위해 방할 수 있을까? 거의 모든 정맥류 질환들은 그 근원에 유전적인 이유가 있다. 요. 전적인 요소와 좋지 못한 식단이나 과체중 같은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들이 합쳐져서 의심할 바 없이 정맥류 같은 결과를 낼 것이다. 정맥류 혈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당신의 모든 노력을 얕은 정맥류를 피하는 데에 기울여야 한다. 매일 운, 동을 한다. 밖으로 나가서 하루에 30분씩 걷는다. 수영, 자전거가 두 가지 다른 옵션이다 찬물 샤워를 한다. 식단에서 염분 및 설탕, 지방을 빼고 지방, 순액, 탄, 산음료, 흰정제 밀가루 등을 피한다.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는 모든 음식을 피한다. 많은 물을 마신다. 천연주스와 쇠뜨기, 페니로얄, 로즈마리 등의 약초를 달인 물들을 마시면 좋다. 칠엽순은 정맥류를 치료하는 데 쓰이는 식물로써 치료에 아주 효과적인 크림이 이것을 주요 재료로 사용한다. 이 칠엽순은 약국에서 찾을 수 있으며 정맥류 치료에 아주 탁월하다. 당신의 정맥이 잘 보이고 파란색을 띄고 있다면 의사의 배수술의 가능성에 대해서 상의해보아라. 머리 위에 있는 데모클래스의 칼처럼 혈전의 위험은 언제나 있으며 위험하다. 늘 의사의 권고를 따르는 것이 좋다.